와 야 비톨로 존나 대상인 것 같애 근데 수비가 여전히 좀 병신이야 어 저 잠깐만 저는 왜 저따그럼 하냐 아 득점력은 충분해 지금 내가 볼 때 수비만 좀 내꾸면 될 것 같아 세비야 수비수 10,6,7 해봤자 라모스가 정답인가? 근데 라모스 쓰면 진짜 애들이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겠네 환영합니다 라모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람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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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른다 팡 와 람모스 람모스가 어울리는데? 이차면 셀비아기 시작? 근데 호날드가 아무리 비싸든지 한 50억이 최대이었던걸 기억하는데 어 라모스 봤어? 아 근데 지 반칙이네? 오 라모스 박갑하고 있어요 오 나머스 오우 쏘리야 나머스 니가 박갑을 해야돼 나머스 제발 박갑을 해야된다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돼 나머스야 나머스야 여기서 좋은 모습 나이스 나머스 난 지는줄 알았다 오 라머스 박갑하나요 라머스 박갑하나요 라머스 뱅에데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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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완성해주세요 타이트니까 피 토하게 하고싶잖아요 비톨로 진짜 좋아 비톨로 비톨로 너무 좋아 anti-뱅에데룸 로니 라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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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장군 한테는 어림이 없어요 라장군 잘했어 라장군 안드레 118 내가 못 챘어 ो 오아 오아 존자남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